오늘은 밀라노의 모임 주곡점 오늘은 바보촬영을 하는 곳 3월 5일을 찍는 거라서 옷이 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. 3월에 너무 추워보니까 오늘 하필 또 너무 제가 여기에 있었던 날 중에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아요. 근데 얼마 전에 밀라노가 잘 담기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추워요. 느낌 나지 않나? 하... 유럽이야 같아? 그냥 보리 아니야, 보리야. 하다가 벗고도 하다가 찍어야지. 그래서 이렇게 찍을 때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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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5탄 오려าร 수도권 소상 2 3 3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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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